나중에 국보 제1호가 있어. 이야,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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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국보 짜자자자! 짠! 열어라! 오! 열어라! 오! 오! 21년째 이제, 22년째 들어가. 아... 20년이요? 20년이 어떻게 됐지? 무슨 맛이야? 우와, 나 9살 때 만든 거야. 완전히 이거는 세월이야, 세월.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이거를 갖고 댕겼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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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아예 까둠색이. 와... 초청같아, 진. 아니, 그거 아니야, 홍산 액객스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액객스 같다. 홍산 액객스 느낌. 내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89년도, 89년도에서 90년도지. 그 때에 전라도 영암에서 된장을 담아서 지금까지 갖고 댕겨. 우와... 이야, 이거 대박이네요. 응원이네요, 진짜. 이사 가면은 갖고 가고, 어디 가도 갖고 가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한식과 채식과 모든 데는 세월이 세월. 응? 이게 나의 삶과 함께 있는 거야, 삶, 삶이요. 세월이 세월. 응? 이게 나의 삶과 함께 있는 거야, 삶, 삶이요. 자, 내가 보여줄게. 이거는 그냥 붙어 있어. 안 떨어져, 말 못 해. 점성이 조금 있네. 아, 진짜 꾸덕꾸덕해. 진짜. 그렇지. 간장맛? 냄새가 쿵쿵한 냄새가 난다. 쿵쿵한 냄새가 난다. 쿵쿵한 냄새. 쿵쿵한 냄새가 난다. 쿵쿵한 냄새. 쿵쿵한 냄새. 매주, 매주 냄새가.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 고음에 작풍하고 너가 생겨놓은 채로 쿵쿵하다니. 아니, 표현이 그게 뭐여. 어리석었습니다. 고소한, 고소한 표현을 쿵쿵 만들어놓은 건데.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쿵쿵은. 약간 이렇게 썩을랑 말랑 하는 게 아니라. 아. 아. 그럼 제가. 다시 안 되겠다.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악이다, 최악. 최악. 나 봤어. 이거 한번 맛봐도 될까요? 네, 맛봐도 될까요? 이건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응, 그거 놓고 맛봐. 와, 와. 와, 어때요? 와, 와. 와, 와. 와, 어때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최고의 환상의 요리다. 진짜, 진짜. 와. 이게 오래돼서 향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 이거 정말 나물 같은 거 이거 그냥.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비벼가지고. 비빕. 비빕. 들기름 같은 거 살짝 돌려가지고. 아유. 와, 이거 진짜. 그. 전략을, 작전을 잘못한 게. 어제 우리 육식 갈 때 바로 밥 먹었잖아요. 네. 오늘도 바로 밥 먹을 줄 알고 굶고 왔는데. 저도, 저도.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석은님 혹시 식사는 언제 먹어요? 진짜 언제 먹어요? 배가 많이 고프겠다. 배가 너무 고파요. 혹시 다 열어보고 다만 보나요? 빨리 맛보러 가고 싶어요. 맞아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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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진짜. 야, 두부 넣고 된장찌개 그냥. 쫙 썰어가지고. 그래. 네. 오이고 씨.